그리고 정말 치열했던 저의 20대를 함께했던 온 밀리언을 이제는 놓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놓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니가 아까 잘했다고 해줘서 너무 좋았고 아, 왜요? 언니도 진짜 칭찬에 인색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요 아니, 이랑 언니가 잘했대 그래서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안녕 이 자리를 밀어서 지난 10년 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 감사했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잘했다! 잘했어! 너무 못 뛰겠어 너무 잘했어 잘했다, 잘했어 너도 이겼어 우와! 아, 실례합니다 대박 대박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, 고생하셨습니다 짠하죠, 짠하고 감사하고 자꾸 얼굴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우리가 안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더 좋았던 기억들도 많고 첫 번째 배틀 루틴에서 언니, 언니 하면서 왔잖아요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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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라고 했다! 언니라고 했다! 그 모습이... 보니까 옛날에 진짜 장난치고 재밌게 놀고 했었거든요 옛날에 같이 한 스튜디오에서 춤추고 같이 서로 소리 질러주고 했던 그때가 다시 떠올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너무 아쉬웠어요, 저는 근데 진짜 마지막에 너무 멋있었어 진짜 너무 대단해 언니한테... 대단하게... 창피한 자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 뭘 창피해, 창피한 자가 한 번도 없었어 어떡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신 분은 제 영상은 이스라엘 이를테면